어 이거 이렇게 찍는 건가? 나 잘 나오고 있어? 응 귀여워 어머 이거 얼빡일 것 같아가지고 아니야 되게 멀리 나와 뭘 이렇게 여자 셋이 찍어볼까? 안녕 안녕 여기는 양양입니다 어머 브이로그 잘할 것 같아 현수리로부터 여기도 한 번 봐주세요 잠시만요 우와 이게 돌아가 300명씩 보고 있거든요 아 둘이 완전 커플룩이다 둘이 춤 한 번 춰주세요 어? 몇 팀 딸까? 여기를 봐야 되는 거지? 어 진짜 신기하다 줌은 안 되는 거구나 아니 아니야 줌은 돼 어떻게 해? 우와 멋지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형TV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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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어디로 가고 있죠 여러분? 해변이요 해변이요 아 무혈씨 어떤 얘기라도 좀 해봐요 무혈씨가 아니라서 얘기를 못 찾겠네 엄마 너 머리에 벌레 붙었어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야지 해주지 아 날라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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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웃겨 장식용인 줄 알았어 야 장식처럼 붙어있었어 아니 근데 내가 아니 내가 떼주려고 하거든 근데 여기 붙어있는데 내가 이렇게 어떻게 떼줘 더워 아 나 진짜 너무 싫어 아 아 더워 아 너무 웃겨 아 나 눈물 났어 눈물 났어 여기 되게 열심히 찍고 있어 저거 진짜 감독님 보수인데 너가 좀 찍어 응 알았어 잘 찍을 수 있지 응 당연하지 오빠 지금 되게 멋있어 나? 왜 나 아니었어? 나 아니었어 오빠 다 멋있다잖아 다 찾아봤다 아이 난 줄 알았잖아 아이 진짜 너무 좋아 어떡해 아 나 모래 밟을래 아 너무 좋아 어떡해 모래 완전 따뜻해 언니 너무 이쁘게 나온다 야 이거 여만의 바다야 진짜 아 너무 좋다 세상에 좀 가까이 가도 될 것 같아 진짜 차가워 그러게 물 엄청 차갑다 사진 잘 나오세요? 아 네 이거 약간 스토리 갬성이라 스토리 찍고 있어요 스토리? 스토리 올려줘야 되거든요 이런 거 아 그쵸 너무 좋아 바다야 들어왔어 바다야 들어왔어 바리가 한번 바다야 들어왔어 응 응 영원 오빠 어디 갔어? 아니 이 오빠 잘 챙겨야 된다고 어디로 칠지 몰라 성기 몰라 영원 거기까지 가면 어떡해 나 거기다 들어와 들어와 진짜 어디 갔냐 왠지 아주 더러와가지고 나 이거 주워왔어 이러면서 바닥에서 주워왔을 것 같아 뭔가 물고기 잡아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좋아 아 이 소녀들 소녀들 어 소녀 감성이야 뭐야 아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어디 갔다 왔어 어? 나? 아 다 좋았잖아 다 좋았잖아 아 그럴 줄 알았어 아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아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엄마 오빠 발에 물 담가 봐 물에 발 담가 봐 물에 발 담가 봐 아닐까 발에 물에 발 담가 봐 하나 둘 셋 사람이 어때요? 아 소장님 오랜만에 나온 지 아 너무 무서워 조개 몇 개 주워갈까? 응 사실 여기 오면 이 모래 사장 같은 데다가 뭐 적어줘야 되거든 아 그러네 적어줘야 돼 오 완전 예뻐 세상에 이거 찍어가면 좋아하실 거야 하하 아 당연히 좋아하지 좋아 어우 좋아 나 클로즈업샷까지 완벽했어 이거 하하하 하하하 좋다 뭐가 좋아요? 하하하 근데 지금 여기 와서 안 살 수 있어요 맞아요 바다를 보시면요 바다가 색깔이 한 개가 아니에요 몇 개죠?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예요 그러네 아 너무 좋다 다 같이 이거 셀카로 사진 찍다 아 저 다 몇 개에 와 하나 둘 셋 하하하 너무 좋다 철수 하자 철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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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양양인데 저 양양 처음 와보거든요 사실 근데 참 좋네요 참 쉬기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여기는 아 보이시다시피 이렇게 해변가가 있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시기도 시기인들아 X만 때문에 다들 힘드실 텐데 다들 잘 버텨내시고 이런 바라보면서 힐링하시길 바랍니다 저 둘 뭐야? 너무 예쁜데? 아 줌인해줘 줌인해줘 영환씨 왜 그렇게 뛰어다니세요? 네? 저 원래 뛰어다니는 걸 좋아해요 어 저기 샤워장 있다 어디? 저기 저기 보여? 저기 흰색 컨테이너 아 저거구나 어 어디로 가는 걸까요? 저를 버리고 또 나가버렸어요 발이 너무 너무 더러워졌다 발이 더러워졌어? 아 가서 우리 쉬셔야겠다 딴 사람들이 왜 저기 있지? 그러게 언니 왜 안 와 쟤네? 이제 온다 귀엽다 안녕 어디 있어? 너무 귀엽다 계신가요? 나 안 계신 것 같아 안녕 안녕 잠시만 너무 예쁘다 어떡해 저기 온다 오고고 오고고 오고 이뻐 어 오고고 이뻐 언니 여기 강아지 있어 강아지 있어 저기 어디? 저 여기 안쪽에 어 저기 안쪽에 저희 강아지 찍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름이 뭐예요? 하리 사람 엄청 좋아하나보다 꼬리를 순해 순해 진짜 착하다 귀여워 하리야 귀여워 착하다 안 물어 남자가 이쁘게 되기 남자가 이쁘게 되기 피부 끝내준다고 배우예요 배우님이세요 배우님 참 유명한 영화배우 인수하게? 봤어 안 봤어? 능력이 좋네 하다보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고마워요 여기로 와라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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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